우, 랄라, 싱, 우, 랄라, 랄라, 컴온, 요! 안녕하세요, 개항구민 여러분! 알쓸게음 MC 혜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행운으로 연결시킨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플러의 말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행운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한 개항구만의 행운에 찬스! 아이 더 낳길 바라는데 양육비 걱정 때문에 힘드셨다면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이번 알쓸게음은 바로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와! 정말 꼭 필요했던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이네요. 짱짱짱! 개항구에서는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만 6세 미만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액은 대상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이고 만 6세 생일이 도달하는 71개월까지 팍팍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 지원 자격은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개항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돼 있고 대상 아동이 동일 세대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 지원기간 중 타시, 군, 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니 잊지 마세요! 신청은 4월 1일부터이고 문의는 주소지 각동 행정복지센터와 개항구 여성보육과 출산 정책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양육비 걱정은 빠이빠이! 우리 아이들 재롱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보다 많은 개항구민들이 다양한 정책을 누릴 수 있길 혜정이가 함께 응원할게요! 개항구에서 핵 인싸되는 법 핵 인싸되는 법 카카오톡에서 개항선멸이 소식받기를 클릭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알아두면 쓸모있는 개항의 모든 정책 알쓰게모의 행복 찾기는 계속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